어 여기 특히 있어! 어디? 여기! 어디 어디? 아 귀여워... 어떡해... 하필은 저기 로타리에 저기 딱 앉아있고 하니까 이쪽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! 이거 뭐지? 아.. 지금 뭐지? 너무 어린 거 같기도 하고 아니요... 뭐지? 뭐지? 이거 뭐지? 아이.. 뭐지? 그가.. 저기.. 우리.. 이 쪽 방면만 계속 보고 앉아있어요. 왜 같은 자리에 이 위험한 곳에서 앉아가지고 한쪽 방면만 보는지 저도 이유는 모르죠. 궁금해요. 여기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옛날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비교를 하시면서 아마 개를 두고 가시지 않았나. 안 계시네. 로리야. 로리. 로타리 계속 있으니까. 배도 불룩하고 지금 저지 많이 불어 있거든요. 새끼를 나왔거나 아니면 새끼를 뵌 것 같기도 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고싶습니다. 음... 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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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있는 거 봤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좋은데 또 못 볼까 생각하니까 우리 식구들 다 궁금해하고 아쉬워하겠어요. 놀라지 마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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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